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 손희상 선생님 아직 집에 못 갔고요 나와 계십니다 네 손희상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 려요 전쟁 려요 고려거란 전쟁 고라거란 전쟁이요 고려거란 전쟁 그 드라마에서 보는 전쟁은 여요 3차 전쟁입니다 강감찬이 나오는 시기 서희가 활약했던 때가 고려거란 전쟁 1차 시기죠 서희가 한 게 무슨 말을 잘했다 이런 걸로 레거시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뭘 제대로 한 게 있어야 땅도 내주고 빠질 거 아니에요 거란이 거란이 신경 쓰는 실제 가장 무서운 적은 고려가 아니었다는 점을 활용한 거죠 실제로는 송을 정벌하는 게 거란의 목표인데 그래 너네는 송을 정벌하는 데 집중해 그러는데 필요한 건 북쪽이 서늘하니까 우리가 여진을 견제하는 데 역할을 해주겠다 너네는 걱정하지 말고 송을 상대해라 우리가 송과의 관계를 유지하긴 하겠지만 그건 나름대로 우리의 사정이 있어서고 너네들은 실제로 너네 뒤를 봐주겠다 그 대가로 강동육주를 줘 이게 통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명수 기자처럼 그냥 아 진짜요? 아 네 그랬어요? 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 그랬더니 거란에서 와가지고 아 내가 더 협박해 놓은 거야 혹시 강동육주 안 필요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외교는 그렇지 않아요 외교는 상황을 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중국이랑 친해졌다가 러시아랑 친해졌다가 일본이랑 친해졌다가 미국이랑 친해졌다가 인도랑 친해졌다가 아세안이랑 친해졌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뭔가 되게 똑같은 표정을 하고 늘 한쪽이랑만 친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 해당 국가의 이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크루세이더 킹즈만 해봐도 쉬운 결론이라니까요 그걸 요즘 뭐라고 하죠? 간첩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 일본이 좋으면 좋지 태극기에 격려는 왜 안 해요? 황당하죠 저는 야구를 보러 가서 태극기에 격려 안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치킨을 들고 걷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요 손이 없는데 치킨을 내려놓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땐 다 이해해줘요 야구보러 간 시민이 아니잖아요 강료잖아요 강료 그렇죠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사람 공식적 행사에서 그런 사람이 만사친일만 얘기해요 걱정해야죠 이번 정부에만 있는 일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고 이영훈의 이상한 괴작물로 인해서 뉴라이트 사관이 소수에게 퍼졌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뭔가 밀교 모임 같은 소수만 있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건조에디터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아니다 조선일보는 쉬지 않고 이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만 내거시가 있다 와 진짜 재밌겠네 들어주세요 저 가야 돼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이번 주말도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인데요 개천절 주간을 맞아서 벌써 그렇게 됐군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우리가 조선일보 5천년사는 못 다뤄지만 조선일보 100년사 정도는 다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어쩌다보니 역사 공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네요 네 근현대사 일타강사 졸업한 지 제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던져줬는데 벨빅이 최순실 클래식을 맡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수능 치르고 어린이들 준비를 하던 시절 조선일보 80주년 어쩌고 저쩌고 프로모션하고 그러던 때 어 네 였어요 그때부터 민족정론지 이런 단어가 되게 생겨가게 느껴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까지 조선일보 오래 보진 않았지만 민족정론지라고 자임하는 건 무슨 의도일까 라는 의문을 되게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3 이때쯤 아닌가 대학 들어가서인가 그렇죠 대한민국 1위 언론 이런 것도 아니고 민족정론지라는 말을 민족정론지 네 굳이 고집하는 네 그런 역사를 알아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20년 전 네 저기 정서니까 아 민족정론지인가요 네 그때 감성은 또 다르잖아요 그때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1등 신문 네 정말로 보는 구독자가 정말 많았던 시절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종이신문의 소비자 전체가 줄어서 그렇지 아직도 그 안에서의 파이는 1등이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양한 전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도 경험을 하였고요 네 신문지 밀어내기 네 그리고 사은품에 밀려서 건조로 집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까 20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선일보의 창간 100주년은 2020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특징 프로젝트를 크게 했죠 이것저것 기획을 창간 100주년 네 과거 기사 pdf 정리가 일단 있었고요 예선을 3억인가 썼대요 네 돈 많이 써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뭐 좋은 아카이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막 봤는데 1920년대가 창감됐을 때 것부터 다 그거를 검색 가능하게 네 옮겨놨더라고요 pdf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현대어로 옮겨가지고 네 상당한 사이즈가 큰 작업을 했습니다 몇 안되는 조선일보의 1등다운 면모들이 있어요 네 검색 기능 같은 거 보면 좀 멋있습니다 네 텍스터 아카이브가 잘 되어 있다 인터페이스가 제일 그래도 깔끔한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그리고 더불어서 조선일보 백년사 이북을 공개를 했습니다 백년사 이북 네 같은 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조선일보 뉴스 백년 아카이브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이북이 분량이 진짜 상당합니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조선일보 백년사를 정리한다면 보통은 근데 정부에서 이런 거 하면은 그냥 소책자 한 권 정도 네 뭐 40, 50페이지짜리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 분량 만드는데 할 말이 많았을 수도 있겠네요 원고지 200자 1만 7천매입니다 뭐 삼국지 있었어요 그렇죠 한 800쪽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800쪽이에요? 그 정도쯤 돼요 우와 거의 성경책이네 네 이게 6부로 나뉘어서 있거든요 우와 네 근데 하나당 거의 200페이지씩 되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지 그러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때 다른 언론사도 조선일보 파창년 100주년을 기념을 해줬습니다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에서 기념한 걸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축복해 주었습니다 네 아 겨과드립니다 하면서 조선일보가 1만 7천매를 쓰면서 빠뜨린 얘기들을 어둠의 백년사를 이제 챙겨줬어요 이렇게 같은 시기에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다른 매체에서 나온 조선일보 백년사를 비교를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느낀 감상은 아 진짜 정체성 정치란 이런 것이구나 정체성 정치 역사 전쟁이랑 이런 것이구나 시사 아저씨께서 다룬 것처럼 일본이 새 총리 대신을 선출을 하면 이제 선출이 확실이 된 시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광복 이후에 가장 큰 매국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해지는 건 이거잖아요 그때 한국 언론은 조선일보는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그게 가장 순수한 메시지로 내보내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바뀐 세상에 얼마나 적응할까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떻게 보여줄까 늘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예측하는 걸 좀 더 넘어가요 조선일보는 저한테는 언제나 소화하기 힘든 하드코어예요 제 평생을 두고 조선일보는 하이어, 포더, 패스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무서운 데프스 펑크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서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조선일보의 친일백년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예측을 해보려는 기획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신 거예요 너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첫 드람을 너무 첫 드람을 높게 잡으셨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되게 신난다 네이티브 앞서서 깝쳤네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조선일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를 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예측해보는 예정클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백년사 이야기예요 광고를 듣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건조한과의 영원한 이별 빅그린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상네이처 진경옥 유능한 청소재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 65% 유기농 올리브 10가지 베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히비스커스 샴푸 빅그린 약산성 비건 샴푸 빅그린 히비스커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상네이처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어 이제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딱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던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보육원에서 살았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8어른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립을 고민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홍보 잘 만나고 왔어? 어땠어 예뻐? 소개팅을 한 친구한테 묻는 말 같지만 저는 예뻐까지는 안 물어봤어요 괜찮든? 이라고 하죠 소개팅한 친구 얘기죠 한 보육원 아이가 처음 엄마를 만나고 왔을 때 보육원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땠어 예뻐가요? 그렇죠 살면서 부모님을 만나는 보육원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보육원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엄마란 어떤 것인지 직접 느껴보기도 어렵고 평생 엄마를 그리워하거나 원망하며 살아온 자립준비 청년 이들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자립준비 청년 허진이 씨는 엄마가 되었을 때 다시 자립이 시작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자립이죠 네 자립이고 고민이죠 진짜 어른이 되는 단계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엄마 허진이 씨의 이야기로 자립준비 청년의 건강한 자립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방송에서 알아냈지만 아름다운 재단은 정말 악랄합니다 캠페이너를 죽을 때까지 써먹게 생겼어요 애를 가지셨다고요? 잠깐만 이러면서 또 캠페인 자료를 뽑아내고 있어요 우리 평생을 다뤄봅시다 아름다운 재단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이렇듯 다양한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엄마가 되어서 그 다음 캠페인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된 허진이 캠페이너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검색해 보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제가 굳이 백년사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쉬지 않고 덕지덕지 소개해드릴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 추리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길어서 지금 큰일 났어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조선일보 백년사를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서술의 차이가 큰 시기는 의외로 초반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직후 해방 직후 조선일보판의 목차부터 보면요 1편이 굉장히 담대해요 조선일보판 백년사 이북 이북의 1부 식민지에서 민족을 지키다 식민지에서 민족을 지키다 주어가 없지만 조선일보가 라는 말이겠죠 조선일보가 식민지 시절에 민족을 지켰대요 무엇으로부터? 일제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혹은 독립군으로부터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 역사시간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이 크게 세 시기로 나뉘죠 1910년대 무단통치 그리고 1920에서 30년대 문화통치 그 마지막이 황국신민화 중일전쟁 이후에 그런데 조선일보가 창간된 거는 두 번째 시기 문화정치일 때입니다 이 시기는 그 앞에 무단통치대 채찍채찍채찍만 하다가 당근을 그래도 좀 써줘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시기예요 일제가 저항이 크기에 그 저항이 3.1운동이었죠 3.1운동을 계기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주어진 당근 중 하나가 민간 한글신문의 발행 허가였습니다 한글을 못 쓰게 하다가 이제는 한글신문에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한글이 포인트인 거죠 이걸 통해서 1920년대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920년 네 같은 해에 창간됐어요 일제의 허락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한글로 만든 신문이 창간된 겁니다 되게 외우기 깔끔하네요 1910, 1920 그렇죠 3.1운동 다음 해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건국시나의 첫 주를 보면 1919년 3.1 독립 만세를 외치며 흘린 피해 값으로 얻어낸 한글신문입니다 그 값이 이렇게 그렇죠 그 값이 조선일보였어 망할 갑자기 마음이 아프고 막 억울해지고 제가 3.1절 때 애정크라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사 특징은 뭐 독립이 없다 그렇죠 만세를 부를 때 만세만 한다 독립을 안 넣는다 조선일보가 바꿔먹었다 여기에 붙는 게 민족정원지 민족지라는 칭호입니다 그렇대요 그렇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때 한글신문 창간 허가를 해주고 나서 받은 허가를 받은 주체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조선일보의 발행허가를 받은 주체는 대정친목회라는 단체인데요 대정친목회란 무엇이냐 네 일단 대정이 이때 연호입니다 일본의 네 그래서 친일파 단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친일파 경제인 단체예요 네 그래서 조선일보 설립 발기인을 보면 39명이 있는데 그중에 11명이 이 단체에 소속이었어요 영향력이 꽤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선일보판 백연사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구지했어요 이 단체가 친일파 단체라고는 하는데 사실 별다른 친일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조선일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분석에서는 애초에 일제가 한글신문 이제 해주겠습니다 하고 조선일보에 굳이 발행인가를 내주은 것은 이 대정친목회의 기관지로 친일선전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 한반도 내부에 돌아다니는 합법적으로 돌아다니는 신문을 허락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청독부에서 네 문화통치라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오피니언들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법한 모습으로 가공해서 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80년대 우민전책 같은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대정친목회와 조선일보의 연이 실제로 오래가지 않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잘 안 풀립니다 네 창간 5개월 만에 재정난으로 결별을 합니다 재미없었나 봐요 네 이 재정난이 진짜 계속 나와요 창간 초기에 맞아요 방시가 오기 전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취임한 이대 사장도 사실 친일 인사였어요 조선일보에서 이제 또 사장 쫓겨난 뒤에 또 친일 무슨 단체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간 초기에 조선일보에는 항일 기사가 꽤 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주의 뜻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기자들의 개인 행동?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글을 배우고 똑바로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네 굉장히 젊은 기자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때는 다들 이제 3.1운동 직후인데 얼마나 좋은 말 아닌 것 같지만 뽕이 차있겠어요 3.1운동 뽕이 당연히 이제 내가 들어가가지고 한글 신문에서 이런 오피언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혼납니다 네 그래서 막 독립운동 취재도 하고 이러다가 당연히 총독부의 탄압이 따라옵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면 사장을 교체하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무기 전간 조치도 했어요 조선일보가 한 3번의 무기 전간을 일제 강정기 때 당하는데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아 총독부의 이진숙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제는 처음에 여기를 분명 친일 단체의 기관지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뭔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센 사람을 밀어넣어요 갈수록 더 센 이진숙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3대 사장으로 조선일보도 인정하는 친일파 무려 송병준이라는 사람에게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어카운트송 송병준 100짝 그렇습니다 100짝입니다 무려 하지만 역시 재정난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3년 만에 판권을 넘깁니다 기자들이 말도 안 듣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나라가 돈이 없고요 지금 글을 읽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예전에 때로는 역사 공부한 어떤 역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송병준은 일본 입장에서 공신 중의 공신이란 말이에요 조선의 내각에서 내각 대신으로서 순종을 족쳐가지고 쫓아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국권을 내놓게 만든 되게 주역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경영능력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던 건지 뭐 되게 부사였다는 소문은 없어요 도와주지 못해요 그렇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제강점기의 조선일보 1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지로 만들어졌는데 뭔가 기자들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있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일제가 원하는 것처럼 안 돌아갔다 그래서 여러 친일반들이 왔다 갔다만 했다 이후에 이제 송병준도 안 내겠다고 내쳤잖아요 그 다음에 인수에 나선 사람은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 할 뜻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독립운동가 신서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업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시민단체가 됐다 NGO가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아니 핫했으면 친일파가 했겠죠 네 우리 비영리로 돌리자가 된 거죠 한겨레가 된 거예요 네 물론 한겨레가 됩니다 네 그렇죠 한겨레보다 더 합니다 이때 조선일보는 네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가 동아시아의 사상의 자유가 지금보다 폭넓게 보장되던 시대잖아요 조선반도를 포함해서 그리하여 민족정론 마르크스주의 신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사회주의자 기자들이 대거 진입하게 돼요 와우 그중에 네임드가 박헌영 와우 조봉암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나가게 돼요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총독부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네 또 총독부가 그래도 우파 독립운동보다 좌파 독립운동을 세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정간시켜놓고 기자들 사회주의자 기자를 내보내라 이렇게 협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 기자들이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갑니다 그 뒤로 조선일보의 중심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정통이었는지 하나 소개해드리죠 25년 3월 14일 사설입니다 네 노동운동 계급의 지도원리의 게시자로서 용전 역투하던 혁명가로서 천만 프로레타리아트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르크스 42주기 칼럼입니다 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마르크스를 추모하고 그래서 프로레타리아를 말하고 그래서 혼납니다 그랬습니다 천만 프로레타리아트를 대변해 이놈이? 하면서 네 그들이 나가고 나서 조선일보에 남은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 그룹 내에서 분류하다면 좌파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자치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안 하고 그냥 안에서 잘 살아보자 독립은 어려운 것 같다 라고 하는 민족주의 우파들에게 반대하는 아 그래도 독립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민족주의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사회주의 독립 계열이랑 비교하면 또 우파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의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뒤에 또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협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자치론 민족주의 우파들한테 대항해야 된다라면서 그렇죠 민주당이랑 진보당인 건가요? 그런 느낌인 거죠 굳이 따지자면은 혹은 이제 진보당이 보는 정의당 네 오른쪽 있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협동운동들이 막 나오면서 가장 큰 협동조직으로 신간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신간회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 신간회에 사실상 기간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현대 정치용어를 쓰면 통합신간회인 거예요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독립행보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 한글진흥사업 이런 것도 버리고 되게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압수도 청독부에서 많이 했고요 이때까지 행보만 조선일보에서의 일제조선일보 2기만 놓고 보면은 항일민족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네 잠시 한 10년 정도? 네 그리고 지금도 근데 조선일보는 이 계보를 자신들의 정통으로서 약간 생각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사장이었던 사람들을 사실상 초대사장이라고 부르고 막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100년의 조선일보의 역사에서 아주 잠시 한결에 같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은 그 정체성이 아닌데도 이게 우리가 지난주 예정크 시간에 이야기했던 김건희씨가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될 때 문재인과 노무현을 꺼내는 거랑 비슷한 순간인 거예요 아 우리 친일 안 했다 우리 독립운동했다 나 문파야 나 반일이야 나 노빠였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계보의 정통이라는 거는 우파 독립운동 세력인 거죠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조선일보는 이 뒤로도 이걸 사용해서 친일 정체성을 지우는데 늘 열심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지우는데 열심히 라는 뜻은 그게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이게 행보가 다르다 현재진 행령의 정치에서 일본에 그러면 조선일보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걸 같이 놓고 보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치아에서 조선일보의 경영난은 정말 심했습니다 그랬대요 네 월급을 못 주고 그랬대요 네 월급을 빌려야 되고 TBS예요 TBS 지금 그렇죠 탈압도 당하고 네 뭐 이러저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경영능력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원 20명을 해고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해고를 하면 당연히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니네가 경영을 못했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권을 똑바로 보장을 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서는 경영 무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 무능 때문에 당하는 복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복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복수 안 해줘서 고마워요 간주 아 네 갑자기요 농담이요 잘라셨어요 만약에 내가 망하면 벨빅한테 칼이 갈 거예요 아 다들 다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무튼 그 복수는 무엇이었냐 총독부의 투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보면 이때부터 뭔가 이런 DNA가 흐르고 있었나 전체적으로 사내 분위기가 다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경영진에게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투서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경영진이 횡령을 했다는 건데 심각한 횡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간회에서 당시 이제 만주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주에 있는 이 조선인 동포들에 위한 구호성금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아 네 윤미안 공격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윤미안 전 의원을 제일 악랄하게 괴롭혔죠 조선인도가 네 그렇죠 비슷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면 총독부는 이제 신이 나죠 막 호박이 막 굴러들어왔어요 그래서 옳다꾸나하고 관계자들을 구속을 하고 그럼 경영하던 사람이 잡혀 들어갔으니까 재정난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통치 그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문화통치의 네이처이기도 한 것이 네 겉으로 이게 유지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글 신문이 발행되도록 해줬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도를 넘어가든 정도를 넘어가지 않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속적으로 갈굴 필요가 있는 대상 네 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한글 신문이기만 해 그렇죠 다른 거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여서 족칠 거야 그러면 뭐 지금의 검찰이 그렇듯이 구호선금을 횡령했다고 없는 혐의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어떤 사례랑 비슷하죠 그래서 경영진의 최우선 목표는 일단 거지가 됐으니까 이 재정난을 해결할 사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조선일보 판의 그 역사에 의하면은 전 사주와 그 경영진들이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발 부탁을 했다고 막 그래요 제발 우리 회사를 인수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광산 재벌이었던 방응모입니다 방이 찍힙니다 이 회사의 이름에 네 아 이때부터 재벌이었군요 저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방씨 일가의 조선일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aka 족보롤론인 거죠 그래서 1933년부터 방응모가 조선일보 사장이 되고요 이 뒤에 조선일보가 우리가 아는 조선일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의 자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계열사 코리아나 호텔 포함 네 되게 소문난 함경도 일대에서 가장 크게 소문난 벼락부자라고 하죠 아무도 안 사던 무슨 동굴 앞에 땅의 자기 거였는데 거기가 금관이었던 네 아무튼 돈이 되게 많았다 운 좋게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전에 동아일보랑도 사실 연이 있었어요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약간 기자생활 비슷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원래도 언론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신문 지국장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동아일보 해야겠네요 동아일보가 좀 더 복잡한 느낌이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방흥모는 사장 취임 전부터 잔잔한 친일 행위들을 했었어요 그 이후의 행보와 비교하면서 잔잔한 행보들을 33년에 조선일보 사장이 되기 며칠 전에 군사 자금에 도움을 줬다던가 일제에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줬다던가 그러다가 대놓고 친일 신문이 좀 된 거는 4년 뒤인 37년부터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언론과의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송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을 하는데 그 가슴팍에 일장기가 있으니까 동아일보에서 이거를 삭제해서 했다가 엄청나게 큰 화를 당했죠 주인공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타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아니고 조선중앙일보도 이때 이것 때문에 휴관 조치를 받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정관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때 조선일보는 별 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꼭 그 조선일보 백년사에 써놨더라고요 아 굳이? 네 굳이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년사 800종짜리 그레는 이때 조선일보가 뭐했는지 안 나와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를 혹시 찾아봤거든요 다른 기사에 그때 조선일보는 좀 더 영리한 방식으로 송기정 선수를 응원을 했다며 카메라 앵글을 틀어서 가슴팍에 일장기가 나오지 않는 사진을 써서 검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표현만 봐도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봐도 알잖아요 그것도 부끄러운 방법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자랑할 정도면 평소에 행실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거만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직접적으로 커넥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 인터뷰 전화 연결한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뒤에 와 그 당시에 전화 연결이면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민족 기상을 일깨웠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찾은 걸 가끔씩 읽어드릴게요 그 시절에 맞는 네 1932년 1월 10일자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봉창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때 덴노가 무사했죠 그렇죠 그걸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어료차에 이상이 없어 어료차는 왕이 타는 마차입니다 이상이 없어 오전 11시 50분 무사히 궁성에 환행하시었다 쉬었다 네 그 윤봉길 의사 폭탄 투척 사건을 무슨 흉한 짓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비슷한 시기에 아 그리고 그 백년사의 특징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육학원직 맞춰가지고 그냥 스트레이트 보도로 낸 것도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룸으로써 아 이유 이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꼭 얘기를 다 붙이더라고요 아 그건 제가 울산의 고래박물관에 가서 봤던 거예요 왜 잡았나 방구대 암각하는 무슨 의미인가 그렇죠 아무튼 일십은 안 했잖아 라는 건 거죠 답장은 했어 이응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런 느낌인 거고요 아무튼 36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조선일보는 이걸 피했어요 그럼 이제 아 우리가 잘못하면은 큰 화를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겠죠 실제로 그 이후로부터 일제의 언론 탄압이 더 심각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듬해 동아일보가 37년에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고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방응호도 이 트렌드에 전격 탑승하게 됩니다 질 수 없지 네 아 그럼 나도 어디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래서 한 일이 37년부터 40년까지 매년 1월 1일 일면에 덴노 부부의 사진과 신년사를 실어줍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한 11호 정도 11개 호 정도 아예 제호위의 일장기를 그 시대에 무려 컬러 인쇄를 해줬습니다 대박 아니에요 네 오직 일장기만 네 물론 다행이긴 하죠 한 색깔이라 그렇죠 그렇지만 컬러 인쇄를 했대요 네 일단 그 정도의 돈은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37년에 그렇게 아이서랜더 한 다음부터 매해 1월 1일에 천왕 부부 그림 그려진 일면을 발행합니다 네 추석 맹세죠 그렇죠 이런 지극정성이 있으니까 총독부에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지면이 이제 국민적 입장으로 변했다 황국신민적 입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국민이라는 거는 그래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선일보판 백령사에서 이런 행보에 대한 설명이 있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1황 부부 사진을 실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또 붙이죠 일제의 간섭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마치 남의 일인데 그리고 강요당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써요 실제로 강요당하기는 했겠죠 이때도 계속 그 기자들을 내보낸다거나 일부 기사는 압수한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조금씩 있긴 했습니다 거의 뒤로 갈수록 없어졌지만 아무튼 뭐 그런 탄압이 있었고 방흥모는 거기에 서렌더를 했다 근데 이건 뭐 시대적 맥락을 따졌을 때 뭐 어떻게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으나 근데 좀 이따 추후에 하지만을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좀 더 역사를 설명을 하면은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1940년에 일제는 신문서 통폐합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굉장히 통치 정책이 강압적으로 변하고 뭐 전쟁 물자를 위해서 종이를 아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느냐의 이슈에서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배운 바로는 심지어 미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가죽으로 바꿨어요 그때 물자가 없어서요 네 철강자재가 너무 없어서 그런 것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모자라서 폐간했어요 그걸 이제 국가총동원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사유재산이니까 저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전투기 몇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을 쳐줬다고 들었어요 손석춘 선생이 그렸나 그랬어요 네 보상금을 줬다는 거죠 폐간 보상금을 네 하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항일보도를 하다가 강제 폐간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폐간 직전까지 1월 1일마다 천황 저거 했다니까 네 만세 만세 했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디테일이 있어요 아까 종이가 없어서 진짜 폐간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강제 폐간인 건 맞잖아요 항일보도는 아니지만 항일보도는 아니에요 근데 방흥모가 이 폐간을 가지고 총독부와 몇 번 협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냥 너 냅다 폐간 이제부터 안 돼 내일부터 내지만 이게 아니었어요 몇 번 논의를 했는데 계속 폐간이 아 싫어 폐간이 아 싫어 하니까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폐간할게 라고 조건을 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조선일보가 반행하는 잡지가 또 있었어요 조광 여성 소년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요 잡지는 계속 반행하게 해달라 네 뭐 다르게 해서 가자면 돈벌이 수단에 남겨달라 그렇죠 일은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동화일보도 함께 폐간해라 오 그게 그 시절에 동화일보와 라이벌리가 좀 유명합니다 서로 인사들도 빼가고 네 라이벌리가 된다는 건 논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천재인데 협상할 줄 아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냥 뭐 하이브드 SM이다 이거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보상금 지급이었어요 네 그게 자기가 얻을 건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강제 폐간이다 그러면은 이후에 조광은 아무튼 반행을 유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논조가 바뀌면은 진짜 항일보도를 그래도 이어가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야기 못된 일본 놈들아야 해야지 네 그런데 조광이 더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그 징병을 되게 옹호하고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여기에 맞습니다 중일전쟁에 대한 징병이요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해방 후에 조선일보가 복간을 하고 나서요 첫 복간 후에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민족운동의 선봉이 되어 싸운 조선일보라고 소개합니다 유명합니다 네 이게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이 시대에 일제의 강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다 했다고 쳐 그런데 왜 뒤에 이러냐고요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영화 밀정이었나요? 그 이정재가 법정에 서가지고 그거 암살 아닌가요? 암살 몸에 구멍이 없게 맞아요 암살이죠 그런 딱 느낌 그 바이브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곧장 민족지 세탁에 나서는가 왜냐하면 해방이 45년이고 폐간이 40년이잖아요 5년의 텀이 있는데 5년 사이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를 세탁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히려 폐간 기간이 그래서 도움이 됐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학계에서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거든요 그 해석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pdf가 이렇게 다 아카이브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한글 신문에 다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대중이 과거 지면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5년 전이라고 해봤자 신문서 창고에 있는 것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37년 38년 조선일보를 읽어보고 그걸 기억하는 어르신이 있어야 이게 논의가 된다 그도저도 아니면 언론정보학과 같은 데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면 모른다 그 사이에 그리고 처리해야 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가 하면 되는 거는 자사 지면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다 우리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라고 주장하면 끝인 거죠 그럼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학계에 지원이 붙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언론정보학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얘네 이렇게 했다라고 역사 아카이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첨원도 해줬고 그리고 여기 더불어 좀 유리하게 쓸 수 있었던 근거가 방흥모 체제의 조선일보가 복관 후에 친일 청산을 적극 옹호합니다 반민특위법에 바뀝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승만도 반대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친일파를 이승만이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반민특위법에 바로 옹호하지 않았다는 게 조선일보는 그게 굉장히 적극 옹호를 했고요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얹었어요 근데 이것도 디테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 당시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설에 나왔던 건데요 미군정하의 친일 청산에는 반대했지만 정부 수립 후의 친일 청산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법은 옹호했지만 동시에 친일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반성할 거니까 이런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하잖아요 미군정하에서 친일 청산을 하면 우리 집이 죽어 그래서 반대를 하고 이승만은 우리 편이니까 우린 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논조가 바뀐 거라고요 이건 약속대련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죠 되게 왜곡된 기독교 같네요 이게 이제 검찰개혁을 해서 기소청으로 바꾸면 검정이랑 지검장들만 수사할 수 있게 해주자 라는 것 같은 메시지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성을 더 많이 할 테니까 더 잘할 것이다 네 더 잘할 것이다 그래서 반민특위를 대충하자는 얘기인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거를 그래야 우리가 친일 꼬리표를 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전략이 있어서 1978년에야 처음으로 30년대 후반 열심히 조선일보가 친일을 하던 시기에 보도들이 폭로가 됩니다 최민지라는 연구자가 책을 냈어요 진짜 진짜 구석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요즘은 대부분의 도서관에 신문보관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쳐놓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신문을 펼쳐놓는 목검 같은 게 있었죠 아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신문을 신문사업 가면 꽂아놔 그랬어요? 네 무슨 전장김처럼 쫙 늘어들어 놓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아카이브에다가 모셔놓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잖아 그러면 옛날에도 잘 못했을 거예요 그거 쌓여있는 거 어떻게 찾아요 만약에 37년 1월 1일자 조선일보가 좀 눅눅해서 붙어있으면 전쟁 때 폭탄을 맞았고 그러면 쩍 아 이제 근데 진짜 처음에 유피디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가 가네요 그 민족정론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랬던 게 자신감 사람들은 잊어버리니까 그 민족정론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해방 이후인 거죠 30년이 지나서야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국사교과서에도 민족지라고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선 동아일보가 일제에 맞서가지고 그게 항일보도를 한 정론지다 그게 있었대요 그리고 제보 위에 그 일장기가 인쇄된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제보 조선일보라고 써있는데 바로 위에 네 빨간색으로 컬러 인쇄된 거 그게 일간지에 처음 보도된 게 90년대입니다 아 그전까지는 우리 앞에 어르신들도 몰랐던 거예요 네 91년 한겨레였어요 네 해방둥이 어르신들이 이제 80대란 말입니다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평생 그렇죠 그 때면 이미 50대였을 텐데 50대 이상이 강렬 높은데 그렇죠 광고 듣기 전에 듣는 조선일보 33년 12월 24일자 사설입니다 새로 탄생하신 황태자 전합계옵서 건전하게 지라시와 후일의 일본을 세계의 문화와 평화에 따라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큰 공헌을 하는 큰 힘이 되도록 하시는 영주가 되시옵소서 하고 추건을 올립니다 만세 굉장히 미사일구가 많네요 조선의 황태자 있었나요? 답 조선이 없었어요 네 광고 듣고 고객이 드나든 자리를 지켜보며 제품을 만드는 고집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믿기에 더 나아진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자연 추출물로만 가득하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함께 숨쉬는 제품 빅그린의 꿈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결혼식 할 때도 왜 가족들 다 나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육원 친구들 나와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왜 그렇게 흘려 왜 나이 40에 먹는 대로 그렇게 흘리는 거 그리 흔한구나 우리 딸은 또 어떻고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꼼꼼하게도 그려놔 그리고 어찌나 활발한지 엎어져서 피가 나도 울지도 않아요 레깅스 무릎에 핏자국 없었으면 자빠진지도 모르고 핏자국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아 내가 무슨 빨래방과 이 얼룩들 무슨 술 이거 대체 어찌하되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얼룩된 반려세제 플리즈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통해 검증한 진경옥입니다 이번 추석도 감사합니다 네 항상 잘 나가죠 1g의 정제수도 사용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놀라운 꾸덕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또 활력하면 대표 원료가 녹용 아닙니까 녹용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수종냉증이 심하고 지금도 되게 어디 피곤하냐는 어제 늦게 자냐는 얘기를 되게 직장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안하는데 다른 아이스들은 하고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걱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20대가 저런 표정을 평상시 하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은 젊었었나 싶기도 하죠 되게 뒤돌아보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녹용을 많이 광건받았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봤어요 거기에다 인삼, 생지황, 복령 등을 넣고 전통방식 그대로 중탕을 했습니다 재구매율이 무려 73%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 최고급 퀄리티를 추구하지만 동종 제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진경호흡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면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제가 요즘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는 베테랑 언론인들이 안타깝고 가소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문자에 대한 지식과 문자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소수에게 있는 줄 안다고 착각한다 그 착각이 통하던 시절은 언제? 100년 전 그땐 해먹기 쉽죠 언론인 민족지? 민족지인가 봐 하던 그 시절 아카이브가 없던 시절이죠 현 조선일보에 아까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다양한 시스템이 방흥모 체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거 먼저 얘기하면요 주필제 부활 있었고요 이게 신서구 독립운동가 출신인 그분이 할 때 없어졌다가 이때 부활을 다시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소년 조선일보 발행 태평로 사옥 건설 이건 돈이 무진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그 자리를 이때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권력을 대하는 패턴도 이때 정립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전 네 글자로 요약했는데요 기분 내기 기분 내기? 아 기분이다 방흥모 체제 초기에도 일제에 반항한 일이 소수 있었어요 37년 전에 지금도 연속을 싫어해요 그리고 방흥모는 독립운동에게 자금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서창호 선생님한테 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총독부가 강경정책을 풀면서 지면 성격이 어쩔 수 없이 바뀌었다 쪼그라들었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되게 정성스럽게 백년사 책에 이북에 이 방흥모 평전을 인용해놨어요 그래서 이때 친구가 가서 방흥모씨 약간 지인이 가서 아 그렇게 거기서 압박을 그렇게 하면 그냥 신문서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장렬하게 산화하자 뭐 이런 제안이 어떤 거죠 여기에 대한 방흥모의 답변이 아 사원들 밥주를 쥐고 있어서 점점점 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다시 반문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대화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 방흥목만큼 당시에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죠 하지만 당시를 생각해보면 본인 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발전 PC통신의 발전 이전까지 미디어의 변화 이전까지 구체적인 변화 이전까지 신문은 가장 확실한 컨텐츠 산업이에요 대체제가 없죠 네 넷플릭스에요 매일같이 돈을 써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체제도 없이 이 사업을 그만두라고? 미쳤어? 논조를 바꾸는 게 낫지? 그리고 이때 방흥목 체제에서 조선일보는 재정난을 완전히 극복하고 계속 신기록을 찍던 중이었거든요 발행부수를 그럼 정말 백번 양보해서 아 뭔가 초반에 싸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몸을 낮추고 다음을 기약하겠다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혁명을 다루는 드라마에 꼭 나오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제 게시판에서 가끔 얘기하는 김문수 신화 네 후위를 도모하겠다 그 후위를 24년이다 오랜 기다림이었지 이러면서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패턴은 싸워보니까 잘 안 돼서 그냥 거기도 많이 해주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합일 하기로 합니다 싸워본 거는 기분 낸 거예요 네 기분을 내요 네 이것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정말 김문수죠 김문수 패턴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제가 좀 더 보면은 그냥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일전쟁 지원변 선전과 침략전쟁 505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지원병을 모집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역별로 지원병 숫자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적다 여기가 제일 많이 지원합니다 경쟁을 붙여요 네 경쟁을 붙여요 그래서 입대를 권유를 해요 아 보험회사 같이 네 그리고 나치를 찬양한 기록도 있습니다 해야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일본이니까 그저 같은 편이니까 우리나라랑 같은 편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냥 뭐 아 이게 뭐 최고의 원팀 수준이 아니라 소년조선일보에 그 나치 청소년 조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길 소개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독일의 발랄한 명랑한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뭐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아니 그 애들이 보는 건데 네 소년조선일보에 그 정도로 열심히 부약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원들 밥줄 챙겨주기 위해 여기까지 해야 되나 맞습니다 혹은 일자가 여기까지 간섭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랬으면 뭐 강제징용 광고 같은 건 아주 쉬운 일이죠 그렇죠 징병을 이렇게 독촉하고 있다면 네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이런 패턴은 해방 이후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승만 정권을 보면요 초반과 극후반에만 비판이 있어요 아 흥하기 직전과 망한 직후 그렇죠 무섭지 않을 때 네 초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뭐 친일 청산 똑바로 해야 돼 하지만 사실 살살해줘 이거가 있었고요 비슷한데요 그 지금 약간 윤석열 총장 시절과 네 지금 아 그죠 그죠 메인 코드는 비겁인 거잖아요 비겁 기분만 내고 만다 네 이게 나름 진심인 것처럼 보였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48년에 무려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서 이거 악법이 될 거다라고 경포하는 사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시스트들이 있던 회사거든요 그죠 어딘가에 후예가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전쟁을 이후로 좀 바뀌어요 이후로 메카시즘을 열심히 받아쓰게 되고요 그냥 메카시스트가 돼요? 네 광풍이 불었으니까요 그리고 노선을 트는 시점은 3.15 부정선거 이후입니다 아 힘을 받죠 네 그 앞에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죠 얼굴을 맞은 겁니다 네 그리고 445의 개환 이거 이제 태블릿 PC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부터 자유자관 다시 까기 시작합니다 네 대놓고 각을 세웁니다 태블릿 PC 나왔어? 네 이러면서 아 이 부패 세력 싹 다 청산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썼어요 그래서 이증만 정권 때도 이런 패턴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과도 놀랍게도 초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조선일보판 백년사에 이걸 적어놨어요 우리가 처음에 쿠데타 있고 5.16 있고 나서 그걸 무려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고집이 있게 썼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독재에 저항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한 번 맞은 뒤에는 아픈데 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그랬죠 그래도 60년대까지 약간 로우키로 있다가 어 이제 그래도 민정해주겠지? 라는 기대를 좀 표출을 했었어요 요구하는 사설을 조금씩 조금씩 쓰다가 군정 연장 조짐이 보이니까 이게 최대의 반항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사설 없는 신문을 발행을 했어요 아 우리 전 검찰총장 인생 최고로 객인 게 7초 동안 말 안 하긴 그렇죠 최고의 객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 통제가 본격화되자 역시 한술 더 떠주기로 선회를 하게 되는데요 장군님 짱짱 민정이샥 해주실 거죠 믿어요 하다가 69년에는 박정희는 최고의 민간인 삼성계연 짱 되고요 그리고 72년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음 구국의 영단이라고 지켜세워줍니다 아 좋아요 네 이후에 내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광풍이 불어서요 74년에는 언론자유투쟁에 나선 기자들이 줄줄이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도 그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많이 다친 건 동아일보였지만 네 제가 이걸 그 이름이 되게 생경하더라고요 조선자유투쟁 그렇죠 조선자유투쟁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아투위 뭐 이런 말 시사 아저씨도 설명해 주셨고 제가 이걸 말할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헬마우스 코너에서도 줄곧 얘기를 했지만 지금 조선일보는 자기 사람을 먼저 간택을 하고 지령을 내리는 직접 정치를 하는 네 직접 정치를 하는 민첩한 언론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그 권력을 가지게 된 건 현대의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이때 알고리즘을 쌓아왔던 거죠 체질을 만든다 누가 센지 보고 간을 보고 하는 방식 그렇습니다 네 그런 처세수를 익혀왔다 자 보자고요 일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 사이에 짧은 눈 깜짝할 사이에 스쳐 지나간 어떤 권력자가 있었어요 제2호신가요? 1950년 6월 28일 조선일보 호호의 내용입니다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유명하죠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간도 빨리 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인민군의 삐라였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얘기하는 한민이 다만 네 저도 굿버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반반인 거죠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인민군이 삐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프린팅 패턴이 비슷한 조선일보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방흥모가 피하지 않고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도 조금 수상하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쁘게 되긴 했잖아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원래 이북 출신이죠 네 원래 이북 출신이에요 잠시 그래서 주인이 바뀌죠? 나중에 50년대 초에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친일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권력을 대하는 패턴이 이렇다 조선일보에 100년간에 그렇습니다 그럼 친일을 지금도 하나요? 불사이퍼봐요 일단 2009년으로 잠깐 뛰어넘어가 볼게요 이때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가 방흥모를 친일파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명박 이걸 용인해주나요? 아니 민주정권 때 만든 거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은 돈이 안 되는 일이면 가만히 두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굴러갑니다 캐릭터가 확실해요 이게 사실 늦은 거죠 그 조선일보가 민족정롱지가 사실을 아닐지도 라는 얘기가 늦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2009년에 친일 일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방시일관은 당연히 소송을 겁니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반박의 근거가 이미 반민특위 때 우린 넘어갔지 않느냐 그때 결정된 걸 무시했다 그리고 해방 직후였던 그때 반민특위가 더 친일의 진심이었다 그 전에 제가 사설 얘기 말씀드렸죠 아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게 우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재판이 8년이 지속이 됐고 지금 결정이 남은 상황인데 규명이 결정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다만 재판 과정에서 친일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줄었어요 여기 세 가지 정도의 혐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조광 이런 데에다가 징병 이런 거 옹호하는 일자위를 옹호하는 논설을 실었다 이런 거거든요 당장 군대에 가라고 하는 행위 근데 그것만 인정이 됐어요 마지막에 대법원에서는 나머지는 군사자금 내주고 이런 굉장히 큰 직접적 친일 행위였기 때문에 근데 조선일보는 억울한 거죠 우리 그 정도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소극적인 친일밖에 안 했는데 무슨 이완용 취급을 하냐 우리 매국까지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재판 결과를 보면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조선일보 백전사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지 사실 너무 많아서 잘 못했어요 발백적이라니까요 아무튼 조선일보의 이때 주장은 친일은 했지만 매국노는 아닙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런 친일은 했지만 매국노는 아님은 박정희 때도 보여집니다 네 한일 기본 조약이 가장 큰 이슈잖아요 이때의 대일 외교 이슈에서는 그때 조선일보 논조를 보면요 이게 65년에 협정이 됐는데요 61년 4년 전 사설에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교는 하되 일본이 깨끗이 사과를 해야 되고 국가 체면상 일본의 체면상 불가능하다면 한국에 갚을 것을 갚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돈 받고 입시자 네 아닌 척하지만 광복 2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정말 일본의 우호적인 거죠 보통 진짜 중요한 뉴스가 잊혀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네 제가 아닌 척하지만 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것도 백년사에 되게 버젓이 써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일협정에 대한 경고를 했다라며 무슨 경고를 그러게 말이에요 빨리 하자 네 안 하면 속상해 네 그리고 4년 뒤에 협정 조인 다음 날에는 이런 제목의 사설이 있었어요 잊지 못할 반세기의 한 한일간 정식 조인의 착잡한 심정 이것도 백년사에 나와요 우리가 그거 때문에 마음 아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정부가 정치적인 책임까지 각오했을 거라며 비상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하지만 조선일보는 마지막에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패턴이죠 역시 한국어는 끝까지 네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정부의 책임은 그렇다 치고 문제는 우리의 각오이다 각후고다 화해의 의사조약으로 만드느냐 치욕의 의사조약으로 만드느냐는 의사조약은 한일협정을 말하는 거죠 만드느냐는 조약 문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약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민족 주체의식 건재 여하에 달려있음을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 필요한 것 같아요 조약은 이상해 하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 화이팅! 럭키비키잖아 입각 다 물어 그래서 지금 2024년에 우리는 K-POP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물컵의 반을 채워주길 기대하고 있잖아요 역시 우리의 마음에 따라 시사아저씨가 예언했습니다 다음번에 겁나 큰 거불렘일 것이다 노사연자야 아시죠? 뭐예요? 맥주? 저는 여자라서 맥주 한 잔밖에 못 마셔라는데 대빵한 맥주사 늘고 있는 그 시절 개그였고요 2020년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우리도 한일협정 문제 많다고 했었어를 강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의 조선일보는 또 물컵 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한일협정 문제 많다고 했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며 아무튼 마음이 아프다 참 젊은 친구가 안타깝게 됐다 이런 얘기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정권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어땠을까를 이제 봐야겠죠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 문민정부도 볼게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과거사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조선일보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을 비판은 했습니다 망언이 멈추지 않네 이러면서 우리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만 삼가야 한다 이런 논조의 사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보면 헬마우스가 열심히 팠던 그 많은 어설픈 유튜버들 윤서인, 예하 는 다 조선일보에 의해 교육받은 친구들이라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영혼도 이영훈이지만 매일같이 이영훈 만날 수 없잖아요 조선일보를 받겠죠 그리고 이건 백연사에 있는 건 아니고 월간조선의 역대 대외외교 정책을 평가한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결국 김영삼이 근데 감정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대외외교가 경색이 됐다 그래서 한일어업협정이 파기되기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일본은 잘못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잘못은 누가 하죠? 김영삼 김영삼이 나간 거예요 너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했잖아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부르짖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했죠 우리 감정 뺄게 근데 이거 아까 전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건을 보는데 그 해석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국빈으로 방문한 우리나라 국가원수 일본의 노무현 대통령이죠 가서 되게 스타가 돼서 오잖아요 토크쇼도 나가고 이러면서 그때 했던 말들 되게 지금 다시 찾아봐도 꽤 유화적이에요 미래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치권이 할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뭔지는 한국 국민은 압니다 독도에 다가오면 격침시킬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말을 겁나 평화롭게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석에 념의든 뭐든 사과 한마디는 내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행동들을 해 그러면 우리는 열 수 있는 모든 걸 열어줄 거야 너네가 먼저 해 너네 하는 거 봐서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선패를 한국이 갖고 있어요 이걸 다 빼요 다 뺐어 윤석열의 대일 외교를 설명할 때 자꾸 김대중을 비교하면서 이걸 다 빼요 우리는 모든 선패를 일본으로 해줬는데 지금 아무튼 네 아무튼 돌아와서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또 했던 대일 외교 정책들 중에 하나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지적이 있었죠 역사 왜곡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2001년 한일 정상회동을 또 합니다 이게 지금 시간 순서 내렸잖아요 이걸 보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을 향해 뒷감당도 못할 큰 소리를 쳤다가 이게 오부지 선언이에요 그리고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지적이에요 갑작스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정부의 비외교적이고 무언직한 가을짓자 걸음에 분노를 넘어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일부 전문가들 aka 내가 하고 싶은 말 권법은 여전히 쓰이고 있었고요 아유 그건 20년 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괄호 알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부지 선언을 소환하면서 하는 거는 일단 내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일단 내줬다가 지금 빼니까 문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뒷감당도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지만 하긴 뭐 그때 어떻게 미래를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방위를 하고 났을 때의 평가도 볼게요 성공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멍청해 보일 정도로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던 한국 정부에 비하면 일본의 미래지향은 아예 한국을 멸시하는 태도였다 이례적으로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시도해 대통령의 견해를 가감없이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TV 이벤트를 가졌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박 글 쓰는 방식의 악의를 발견하는 게 언론을 공부하는 참맛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후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2003년 첫 방위 이후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빈 초대받은 거 지금 아직까지도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국빈 초대 내빈 초대해달라고 해서 일본 정부에서 당황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어요 눈치 없게 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보수가 원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배제해라 김영상처럼 하지 마라 폭발하지 마라 편안 해결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라 근데 이걸 실제로 했더니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똑같은 패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있었습니다 되게 강경한 전책들을 막 내세우다가 한 번 3.1절 기념사에서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 한마디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월간조선에서 나온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왜 죽창 부대에서 토착외구처럼 변했을까 둘 다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부대 출신이고요 특전사는 죽창 안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더러 토착외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처음 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일은 이웃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먼 나라 이웃나라도 큰일이 나는 거죠 자 재미있는 패턴 하나 민주정권 때 반일을 하는 척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강경대응으로 일관을 하면 실익 없는 감정적인 외교가 돼요 민주정권이 근데 선을 그때 여기 넘어오면 우리 쏜다 해놓고 하지만 우리 이웃은 할 수 있어 밥 같이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일관성 없는 갈짓자 한심한 외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확히 이걸 어떤 패턴에서 어떤 장면에서 찾았냐면요 유사한 장면이 오랜만에 집안 행사에 추석 때 갔다 왔잖아요 그럼 살 쪘으면 살 좀 빼라 그렇죠 살 빼면 좀 찌우라고 잔소리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렇죠 결론이 갔죠 배기 싫다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한테 지적해줘야죠 원래 내가 배기 싫은 건 아니냐 그렇죠 그냥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어릴 때 그 집에 붕을 지렀거나 내가 영원히 미워하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원한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넌 뭘 해도 별로고 내 말 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그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반면 민자당 정권의 대외교에 대해서는 아까 한일협정도 얘기를 했지만 2021년에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회 칼럼을 볼게요 인용입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점심 한 끼까지 반일을 했다 아버지와 달리 하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목표에 도달하자 동부가 안보에 한미일 삼각공조를 구축했다 아 이번 정권 예고편이네요 이 점심도 반일이었다는 건요 박근혜가 아베 총리가 방문했을 때 점심 식사 같이 안 먹고 혼밥한 거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결례 아니에요 그거 결례라고 되게 기사가 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 나도 예전에 그거 보고 결례라고 생각했었어 라고 선우정 논설위원이 얘기를 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애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뚜렷한 목표라는 거는 위안부 협상입니다 반일을 해서 위안부 협상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지금은 정말 일본에 모든 걸 다 내어주니까 위안부 협상 기억 안 나실 텐데 그때만 해도 그거 한 판으로 판 뒤집혔습니다 65년에 조선일보가 예고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조항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합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보다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이제 그 정도로 통이 크니까 이건 조선일보의 기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케이팝이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때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한동안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한국 보수가 어떻게 일본에 좀 더 유화적인가 어느 방식으로 2015년 이후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물론 2024년이 훨씬 크겠지만 규모가 그때 아니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왜 저걸 해? 그리고 나중에 SBS였나에서 되게 열심히 취재를 했었습니다 진심화의 치유재단에서 할머니들 만나러 다니면서 몰래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는 분들한데 저 방식으로까지 일본하고 합의해줘야 될 이유가 뭐지라고 그때 처음 궁금증을 가지시게 됐던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게 뭔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조선일보의 민주정권과 보수정권에서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한 온도 차이는 외교 선거에 있는 게 아니죠 어렵지만 과거사 경제 안보 문제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균형 있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너네가 그걸 못했다 외교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걸 다 따지라는 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건 최근에 일본을 대하는 조선일보의 논절을 살펴보면 좀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보도가 있었던 게 일본 관련해서 있었던 게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이죠 4강 진출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에 동해바다 노래 나와도 일본 1에선 아무 말 없었다 이제는 제목만 봐도 악의가 느껴지죠 하여간 한국 놈들이 아니죠 부재는 그렇죠 혐오를 하고 있어요 제목만 갖고 자국 혐오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의 말미에서 결국 하는 말은 이 기자 저도 내용 받고 우리 그때 지면범수 얘기했었잖아요 이 기사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비합리적으로 혐오하지 않아 과거사 정리가 조선일보한테는 비합리적인 혐오인 거예요 왜? 과거사를 너무 열심히 정리하면 우리가 과거에 뭐 했는지 너무 많이 남잖아 가 아닐까? 왜냐하면 수구적으로 못된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의 별거 아닌 이유로 못돼져요 진짜 직접적인 이유는 자기들이 한 일이 너무 유명해질까 그런 거 아닐까? 저의 진지한 의심입니다 이건 지금 이승만을 다시 재홍립하려는 보수 전체 움직임이랑도 패턴이 비슷한 거죠 네 하나 더 보면요 콘서트 매진되고 기업 교류 활발한데 정치권에 못난 반일 이거 잠깐 언급하셨었죠 맞아요 일반 국민의 소비문화와 과거사 문제를 엮어서 얘기하면서 그럼 J-POP 듣는 것도 반일이야? 그렇죠 이런 전략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집안 한 번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는 오직 보수 언론에서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겨레와 경양이 J-POP의 유행을 보고 진짜 시국이 말세다 이렇게 땅을 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이건 되게 초딩 논리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3.1절 전날 1여행 유튜버의 문매 연휴에 21만 명 일본 갔다 가면 뭐 이거잖아요 뭔가 민족국가나 독립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 정론지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반일하는 너네가 멍청한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너네가 비합리적이야 이 외에 또 일본 여행 가지고 요새 굉장히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번 조선일보 일본 여행 쳐보세요 제가 가져온 게 다 올해 기사들이거든요 조선일보가 현 시점에서 정의하는 친일과 반일이 이런 수준이라면 민주당 정권의 복합적인 대외교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 민주당 시기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이렇게 썼어요 그 조선일보의 습관 중에 하나죠 나를 그거라고 놀리지 마라는 표현을 되게 다양하게 합니다 그럼 DJ도 그거야 그러면서 나 바보 아니야 네가 더 바보야 반사 그럼 이제 무지개 반사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의식의 대외외교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의 결론은 이렇죠 친일도 반일도 조선일보에게는 다른 권력 게임과 같은 문제다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중요하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권력을 움직이는 메신저를 위해서라면 조선일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눈 감을 수 있고 판도 적극적으로 깔아준다 그래 왔다 그 눈 감을 수 있는 게 친일일 수도 있고 반일일 수도 있다 김일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크스주일 수도 있고요 저과 통일돼서 김정은이 서울을 다스려면 또 또 수령도 움직이 됐죠 수령도 움직이 온 거죠 웰컴백 프랑스 메이저 언론들 나폴레옹 탈옥했을 때 같은 그런 서사가 완성되는 거죠 탈옥범이었다가 다다음날 황제가 되는 기회주의적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비겁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100년 넘게 계속 친일이지? 우리의 미스테리 근데 진짜 미국만 봐도 미국의 민주당이랑 공화당 100년 전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완전 다르거든요 조선일보에 국제부 기자는 겁나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조선일보에 가려면 공부 개 잘해야 된다 그 국제부 기자가 아까 읽어주었던 그 제목 공영방송의 동해바다 노래 나와도 일본에선 아무 말 없었다라는 제목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비논리잖아요 교토국제곡 교가가 나와도 되는데 왜 KBS에서는 기미가요가 나오면 안 돼? 그렇죠 라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언급해요 물론 일본이 한국을 보는 시각과 한국이 일본을 보는 감정은 다르겠지 라고 얘기도 해요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면 NHK에서 요아솝이 한국 콘서트 매진됐으니까 매일 아침 애국가 틀자 NHK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비논리를 왜 이 공부 잘하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얘네들은 1930년대를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이건 전사적인 전통이거든요 흐르는 100년짜리 DNA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한일 관계사 전문가인 모 교수와 함께 일본 규슈 기행을 떠납니다 전일정 교수가 동행하며 일본 근대화의 시작을 알린 현장을 탐방하고 한일 관계사의 흔적을 짚어보는 고품격 인문 여행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도자 요시다 쇼인이 만든 사설악당 쇼카 손주쿠에서 일본 근대화의 발화점을 살펴봅니다 이게 뭐냐면 제목이 메이지 유신 규슈 인문 여행이거든요 메이지 유신에 대한 여행인데 한일 관계사라 그러면 그걸 일제강점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걸 일제강점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런 일본 관련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여행을 올해만 조선미디어그룹이 9번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여행은 9월 28일에 출발 저희 방송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렇네요 저 지금 5월 거 열어봤는데 이게 다른 거였군요 말씀하신 거랑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DNA라는 게 원래 쓰이는 단어 의미로서의 밈 문화소 이 문화소라는 게 되게 무섭다는 걸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긴 배웠는데 사실 개인 입장에서 우습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의 버릇도 많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매국하는 습관이 어떻게 100년이 이어지지? 신비스럽습니다 저는 거기 덧붙여서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 꼬리표는 너무 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번 시간 되시면 그 백년사 조선일보 거 버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이라면은 아 이렇게까지 포장을 할 수 있구나 단어를 바꿔도 어감이 이해됩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게 그렇게 긴 이유가 한국사의 모든 민족의 고난들을 거기 넣어놔야지 그걸 조선일보가 겪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역사 설명이 한국사 교과서 같이 있어요 사서의견도 비슷하고 쿠데타도 그렇고 되게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해놨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보도를 했는지는 스트레이터 보도 한 줄만 인용을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정도예요 그런 느낌 느끼세요 나를 못살게 굴었거나 내 주변의 애들을 못살게 굴었던 일진애들이 10년 뒤에 그렇게 착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거 음 아 너무 싫죠 그런 거 아닐까 여전히 해설할 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여튼 뭐 시간이 다 있으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단어를 바꿨을 때 뭔가 흠칫하게 됩니다 친일은 아닙니다만 쩜쩜쩜 백년째 항변 중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주의 애생의 정치클럽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거가 돌아왔습니다 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데이터센트럴로 찾아뵙겠는데 원래 1시간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판이 커져서 네 목요일에는 교육감과 구청장을 금요일에는 가장 핫한 싸움인 군수선거를 바리바리 군수들 선거팀이 준비를 시작할 것이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정재훈 약사 먹는 이야기 조금 핫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가 반대로 진행된다는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aka 저성노화라고 하죠 그래요? 저성노화도 있는데 저성노화 말고 네 이거 뭐라고 부르지 노화역전? 노화역전이요? 저는 그건 처음 들어보니까 그걸 우리는 회춘이라고 부르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회춘은 왠지 그냥 녹용을 방금 드시는 의르신 뭐 그런 것 같은 거고 실제로 노화역행? 네 실제로 레지던트이븐에 나오는 티바이러스 같은 무언가가 개발된다는 얘기들을 해야 합니다 관련 트렌드에 대해서 빠삭한 정재훈 약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노화보다 무서운 이야기였네요 저성노화는 뭐 그냥 건강하게 먹으라는 소리니까 상관없잖아요 네 569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XSFM의 시사구향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건설이터와 유피디였고요 선생은 괜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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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